최근에 굉장히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바이오 관련 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침체돼 있어서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게 셀트리온 떨어진 거 보시면 일단 다 아시고 셀트리온 3개 계열사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워낙 시장의 현금 자산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 한해 1년 뒤에는 소진 다 될 것이다 하는 기업들이 거의 25%요? 이렇게나 많다고요? 지금 현재 한 50대 바이오 기업들 현재 코스닥 상장돼 있는 이 업체들을 좀 볼 것 같으면 평균 현금 보유액이 한 46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금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전체 상장 기업 중에 4분의 1 정도, 25% 정도는 지금 현재 1년 내에 자금이 소진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14곳은 특히 연구 개발만 가지고 R&D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현금이 완전히 고갈될 확률이 높아졌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는 임상하기로 했던 업체들이 또 갑자기 비용이 너무 들어가니 임상 철회하는 이런 일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은 그 임상에 대한 비용이 갑자기 증가하는 게 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좀 이게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비용이 또 증가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바이오 업체들이 그만큼 좀 힘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마침 그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작을 거예요. 지금 기업들 어떤 움직임으로 지금 임상 철회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강스템 바이오텍하고 매드 팩토 일단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강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첨단 첨생법 때문에 이거에 맞춰가지고 추가해야 될 시험들이 발생했거든요. 임상이라는 게 이런 신약 개발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몇백억에서 심지어는 천억 이상의 자금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성공을 보장을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3분기에 좀 재결하려고 하는 게 있고 매드 팩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한마디로 돈이 지금 부족한 거죠.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속한 상용화에 집중을 하게 해가지고 필요한 임상 계획을 일단 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넥시나 크리스탈 지너믹스는 그야말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영이 갑자기 비용이 증가를 해버리니까 이거를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기업들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결국은 이런 좀 하락의 원인을 봤을 때는 당연히 앞서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의 원인이 있고요. 또 그런 이후로 금리 인상 지금 되면서 아무래도 돈줄이 좀 막히는 상황들이 겹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벤처 캠피탈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리는 거 그다음에 CB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되면서 그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진 게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임상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와서 현재 기업을 유지를 하면서 이걸 진행하려고 하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형 기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런 벤처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런 그동안의 특례상, 기술 특례 상장이 이게 가장 큰 원흉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줄 테니까 너희가 이걸 해가지고 코스닥에 상장을 해라라는 이런 제도가 그렇죠. 들어오고 나서 여기서 문제는 기업이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매출이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R&D 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돈을 투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는 또 본업보다는 또 다른 데로 또 빠져가지고서는 그쪽에서 또 매출을 일으키려는 기업들이 또 지금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지금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 되는 건가요? 바이오벤처 기업들이? 지금 바이오벤처 기업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왔으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하면 무조건 된다 그러고 대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지만 굉장히 실패할 확률도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데도 현재 전체 시총이 20억, 200만 볼도 안 되는 그런 업체들의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갑자기 이제 세력, 우리 미국식 세력들이 몰려가가지고 갑자기 주가를 띄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제약 바이오라는 건 어느 나라든지 사실 그 하이리스크의 하이리턴을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걸 일단 인지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상황들을 좀 이렇게 타개하기 위해서 기업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자사주 매입도 하고 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사주 매입도 있고 가장 큰 거는 이제 본업 이외에, 연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쉽게 얘기해서 캐시를 만들어내기 위한 아이템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상당히 많은 바이오 업체들이 화장품이라든가 이쪽으로도 좀 많이 해서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쪽으로도 많이 이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애드바이오텍 같은 건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지금 하고 있고 다음에 셜리버리 아시는 분들은 이제 또 이게 또 아기용품들 뭐 이런 것들을 또 해가지고서는 또 매출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으로 하고 있는 이 연구 R&D 이외에도 여기에 대해서 회사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이런 매출을 일으키는 것들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기술특례 상장 제도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벤처 캐피탈들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갑자기 돈을 회수를 한다. 그랬을 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그 보완책이라든가 개선된 제도들이 뭔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봤을 때 이거는 결국은 특례 상장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더 보완이 되고. 보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아마 캐시카우는 대형 제약사들이 좀 나을 텐데요. 지금 제약사들 보니까 바이오 벤처 쪽에 협약 이런 것들 제안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도 지금 현재 국내 대형 회사 같은 경우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기술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동국제약이나 대웅제약 그다음에 유한양행, JW 중에 이런 데가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약이라든가 의료기기 개발 같은 데는 현재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일단 제시를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들 이외에도 이런 바이오 벤처들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자금을 대주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어떤 기술을 만드는 방식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통 보는 것이 면역세포치료제나 항암신약제 아니면 AI 치료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차세대 치료제 시장에서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앞으로 이런 추후 벤처들과의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기술 탈제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후 벤처 기업하고 이런 협력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자원 통산부에서 소부장에 대한 핵심 전략 기술 거기에 바이오 분야 한 4개 정도 기술 추가를 선정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겠죠. 이제는 조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약간은 이제 침체된 분위기를 약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한번 제대로 그 팬데믹으로 폭력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도 앞으로 어떤 백신이 나올지 그다음에 어떤 질병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서 어떤 개발이, 그 기술이 개발돼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해외 기업에 대해서 또 인수합병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법적인 지원이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 기술로 선정된 기술들은 어떤 기술들인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가장, 일단 그거는 우선, 우선 뭐냐, 잠깐만요. 백신 제조용 뭐. 일단 백신이죠. 일단 첫째는 백신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관해 가지고서는 또 신약에 관련된 것 특히 이제 항암제하고 그다음에 이런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게 세포배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까지는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꺼려하고 그다음에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배제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거를 다시 조금씩 이제 띄워주기 위한 어떤 그런 분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